국산차 일련보증업체 굿모닝 총각들 매니저 유한나입니다. 오늘은 더 뉴스 카니발 함께 찾아볼게요. 지금 보시는 화면은 저희 딜러만 볼 수 있는 전산이고 여기 보시면 등록일 순으로 되어 있죠? 새로 들어온 신규 매물만 소개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중고차 시세 알아보실 때 참고하실 수 있게 올려드리는 영상이에요. 오늘 매물 조회했더니 650대 들어와 있어요. 이 중에서 첫 번째 보이는 이 차부터 시작할게요. 차 보시다가 마음에 드시는 차 있으시면 꼭 차량 번호와 함께 위에 있는 번호로 연락주세요. 항상 친절하게 안내해 드릴게요. 오늘 보실 첫 번째 차량 19년식이네요. 주행거리 66,000km 판매가격 2,620만원 흰색 차량입니다. 용도변경 렌트 있어요. 사고는 없습니다. 미세노유 없는 차량. 렌트 이력을 제외하곤 사고 없이 깨끗하죠? 시트 컨디션 좋습니다. 후방 카메라 어라운드 뷰, 내비게이션, 전동 트렁크 들어가 있어요. 타이어 트레드 좀 남아있습니다. 휠 깨끗하고요. 차선이탈 방지, 후축방 경보. 옵션 들어가 있어요. 오토 슬라이딩 도어. 뒷좌석 트렁크 모습. 듀얼 선루프 설치되어 있고 하이패스 룸밀러 블랙박스. 앞좌석에 열선 통풍 시트 양쪽으로 들어가 있고 전자 파킹 브레이크. 내비게이션까지 이런 옵션 가지고 있네요. 렌트 이력을 제외하곤 무사고에 무교환. 관리 잘 되어 있었죠? 보험 이력도 없이 깨끗합니다. 듀얼 선루프에 드라이브 와이즈. 옵션도 다 들어가 있어요. 19년식 66,000km 판매가격 2,620만원. 9인승 가솔린 노블레스 스페셜 등급의 흰색 차량이었어요. 다음 차 볼게요. 이번 차량 19년식 주행거리 8만km 판매가격 2,039만원. 흰색 차량. 용도 변경. 렌트 있어요. 사고는 없고 도어 여기 교체 있습니다. 미세노유는 없는 차량. 외관 모습은 깨끗하구요. 시트 컨디션 좋습니다. 뒷좌석 트렁크 모습. 타이어 트레드 좀 남아있습니다. 길은 깨끗하구요. 하이패스 룸뮬러 블랙박스. 유비온 앱이 설치되어 있고 후방 카메라. 사선이탈 방지. 후축방 경보 들어가 있어요. 앞좌석에 열선 통풍 시트 양쪽으로 들어가 있고 전자파킹 브레이크. 키는 하나 보이네요. 이런 컨디션 가지고 있습니다. 19년식 주행거리 8만키로 판매가격 2,039만원. 드라이브 와이즈의 스타일 베이지 시트까지 옵션 들어가 있어요. 교체권이 있어서 좀 아쉬웠어요. 부인승 디젤 프레스티지 등급의 흰색 차량이었습니다. 다음 차볼게요. 이번 차량 19년식 주행거리 6만5천키로 판매가격 3,180만원. 검정색 차량입니다. 용도변경 렌트 있어요. 사고는 없습니다. 프론트엔더 교체한 건 있네요. 미세인 의유는 없는 차량. 단순 교체 건이 있었죠? 그 외에는 사고 없이 깨끗합니다. 니트 컨디션 좋고요. 오토 슬라이딩 도어. 앞좌석에 열선 통풍 양쪽으로 들어가 있고 전자파킹 브레이크 키 하나 보이고요. 하이패스 룸밀러 블랙박스. 모니터 설치되어 있네요. 내비게이션, 뒷좌석 트렁크 모습, 후방 카메라 어라운드 비까지 요런 옵션 가지고 있습니다. 19년식 주행거리 6만5천키로 판매가격 3,180만원. 일단 연식에 비해서 주행거리 좋습니다. 6만5천키로. 1인 신조로 핸드 단순 교체가 하나 있었죠? 하이리무진 9인승 디젤 노블레스 스페셜 등급의 검정색 차량이었습니다. 다음 차 볼게요. 이번 차량 19년식 주행거리 4만9천키로 판매가격 2,040만원. 검정색 차량입니다. 용도 변경 없습니다. 사고 없어요. 미세노유 없는 차량. 용도 변경도 없이 사고 없이 깨끗합니다. 주행거리도 좋아요. 4만9천키로. 시트 컨디션도 깨끗하고요. 하이패스 룸밀러 블랙박스. 후방 카메라. 앞좌석에 열선 통풍 시트 양쪽으로 들어가있고 차키 2개 보이구요. 오토 슬라이딩 도어. 뒷좌석 트렁크 모습. 타이어 트레드 조금 남아있습니다. 길은 깨끗하구요. 요런 컨디션 가지고 있네요. 19년식 주행거리 4만9천키로 판매가격 2,040만원. 무사고 차량이었죠. 단순 교체도 없었습니다. 구인승 디젤 프레스티지 검정색 차량이었어요. 다음 차 볼게요. 이번 차량 20년식 주행거리 10만키로 판매가격 1,899만원. 검정색 차량입니다. 용도변경 렌트 있어요. 사고는 없습니다. 미세노유 없는 차량. 렌트 이력을 제외하곤 사고 없이 깨끗하게 관리 잘되어 있습니다. 후방 카메라, 내비게이션, 시트 컨디션 좋아요 깨끗하구요. 드라이브 와이즈 들어가 있습니다. 후축방 경보, 차선이탈 방지. 유비오 내비의 하이패스 룸밀러 블랙박스. 뒷좌석 트렁크 모습. 앞좌석의 열선 통풍 시트 양쪽으로 들어가 있고 전자파킹 브레이크. 요런 컨디션, 옵션 가지고 있습니다. 힐은 깨끗하죠? 20년식 주행거리 10만키로 판매가격 1,899만원. 렌트 이력을 제외하곤 사고 없이 깨끗하게 관리 잘되어 있었습니다. 드라이브 와이즈의 베이지 시트, 유비오 내비 옵션 들어가 있어요. 연식에 비해서 주행거리가 조금 되죠? 부인승 TJ 프레스티지, 검정색 차량이었습니다. 다음 차 볼게요. 이번 차량 20년식 주행거리 9만 2천키로 판매가격 1,889만원. 검정색 차량이네요. 용도 변경 렌트 있어요. 사고는 없고 트렁크리드 교체한 건 있습니다. 미세누유는 없는 차량. 트렁크리드 뒤쪽 교체 한 건 외에는 사고 없이 깨끗합니다. 앞좌석에 열선 통풍 시트 양쪽으로 들어가 있어요. 전자파킹, 오토홀드 기능. 차키 하나 보이고요. 히트 컨디션 좋아요. 깨끗합니다. 타이어 휠 깨끗하고요. 밑좌석 트렁크 모습. 후방 카메라, 내비게이션까지. 이런 옵션 가지고 있네요. 슬라이딩 도어. 유비오 내비의 하이패스 룸밀러 블랙박스까지. 20년식 9만 2천키로 판매가격 1,889만원. 무사고 차량이었죠? 단순 교체는 한 건 있었습니다. 도인승 디젤 프레스티지 검정색 차량이었어요. 다음 차 볼게요. 이번 차량 19년식 주행거리 8만 4천키로 판매가격 1,990만원. 흰색 차량입니다. 용도 변경 렌트 있어요. 사고는 없습니다. 미세노유 없는 차량. 어? 여기 누유 한 건 있네요. 다른 부분에 누유나 분량은 없습니다. 사고는 없었죠? 교체 이력은 없었는데 지금 누유가 한 건 있어요. 정비는 되는 부분입니다. 히트 컨디션 좋고요. 차선 이탈 방지, 후축방 경보, 오토 슬라이딩 도어, 내비게이션, 후방 카메라, 타이어 트레드 조금 남아있고 휠은 깨끗하고요. 유얼 썬루프 추가되어 있습니다. 하이패스 룸밀러 블랙박스. 앞좌석에 열선 통풍 시트 양쪽으로 들어가 있고 전자파킹 브레이크, 요런 옵션 들어가 있습니다. 썬루프의 모축방, 유비원 앱이 다 옵션 좋았죠? 19년식 8만4천키로 판매가격 1,990만원. 렌트 이력을 제외하곤 사고 없이 깨끗했는데 누유가 한 건 있었어요. 부인승 디젤, 프레스티지, 진주색 차량이었습니다. 다음 차 볼게요. 이번 차량 19년식 주행거리 11만8천키로 판매가격 2,090만원. 검정색 차량입니다. 현재 상품화 진행 중이어서 사진이 몇 장 없네요. 용도변경 렌트 있어요. 사고는 없습니다. 미세노유 없는 차량. 렌트 이력을 제외하곤 사고 없이 깨끗하고요. 시트 컨디션 좋습니다. 타이어 트레드 많이 남아있네요. 앞좌석의 열선 통풍 시트, 전차 파킹 브레이크, 오토 슬라이딩 도어, 전동 트렁크, 물관 모습도 깨끗하고요. 뒷좌석 트렁크 모습, 앞좌석 시트도 깨끗합니다. 19년식 11만8천키로 판매가격 2,090만원. 렌트 이력을 제외하곤 부사고의 무교환 관리 깨끗하게 잘 되어 있었죠? 부인승 디젤 로블레스 등급의 검정색 차량이었습니다. 다음 차 볼게요. 이번 차량 19년식 주행거리 6만9천키로 판매가격 3,300만원. 검정색 차량입니다. 용도 변경 렌트 있네요. 사고는 없습니다. 미세노유 없는 차량. 무사고의 무교환 관리 깨끗하게 잘 되어 있습니다. 내비게이션, 후방 카메라 어라운드 뷰, 시트 컨디션 좋아요 깨끗하고요. 차선 이탈 방지, 후축방 경보 옵션 들어가 있어요. 모니터 설치되어 있고 전동 트렁크, 앞좌석 시트도 깨끗하고요. 차키 2개 보이고 앞좌석에 열선 통풍 시트 양쪽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요런 옵션 가지고 있어요. 타이어 휠도 깨끗하고요. 19년식 6만9천키로 판매가격 3,300만원. 1인 신조 완전 무사고 차량이었죠. 단순 교체도 없었습니다. 고인승 디젤 노블레스 시페셜 등급의 검정색 차량이었어요. 다음 차 볼게요. 이번 차량 19년식 주행거리 14만4천키로 판매가격 1,699만원. 흰색 차량입니다. 용도 변경 없어요. 사고 없습니다. 미세노유 없는 차량. 깨끗합니다. 렌트 이력도 없고 무사고에 무교환. 시트 컨디션 좋습니다. 썬루프 추가되어 있고 후방 카메라. 타이패스 룸블러 블랙박스 유비온 앱이 설치되어 있어요. 뒷좌석 트렁크 모습. 앞좌석에 열선 통풍 시트 양쪽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오토 슬라이딩 도어 내비게이션까지 옵션 들어가 있네요. 19년식 11만4천키로 판매가격 1,699만원. 용도 이력이 없었죠. 무사고에 무교환으로 관리 잘 되어 있었어요. 구인승 디젤 플레스티지 흰색 차량이었어요. 다음 차 볼게요. 이번 차량 19년식 주행거리 21만키로 판매가격 1,170만원. 검정색 차량. 용도 변경 없습니다. 사고 없어요. 미세노유 없는 차량. 음 사고도 없었고 렌트 이력도 없는데 주행거리는 조금 있습니다. 19년식에 21만키로. 근데 가격이 좋죠. 1,170만원. 일단 무사고에 무교환이라는거. 누수도 없이 관리는 깨끗하게 잘 되어 있습니다. 시트 컨디션 좋구요. 뒷좌석 트렁크 모습. 타이어 트레드 많이 남아있네요. 휠 깨끗하구요. 유비오 내비에 하이패스 룸러 블랙박스. 고방 카메라 내비게이션. 앞좌석은 열선 시트만 들어가 있습니다. 요런 컨디션 가지고 있네요. 19년식 주행거리 21만키로. 판매가격 1,170만원. 무사고에 무교환 용도 이력도 없이 관리 잘 되어 있는데 주행거리가 좀 많죠. 대신 가격이 좋습니다. 1,170만원. 구인승 디젤. 검정색 차량이었어요. 다음 차볼게요. 이번 차량 19년식 주행거리 13만 2천키로. 판매가격 1,349만원. 흰색 차량입니다. 용도변경. 렌트 있어요. 사고는 없어요. 미세노유 없는 차량. 렌트 이력을 제외하곤 또 사고 없이 깨끗합니다. 시트 컨디션 좋습니다. 깨끗하구요. 블랙박스 설치되어 있고 좌석 트렁크 모습. 앞좌석 시트 컨디션도 좋습니다. 앞좌석에 열선. 운전자석에만 통풍 시트 들어가 있어요. 차키 하나 보이구요. 타이어 휠은 까진데없이 깨끗하네요. 19년식 주행거리 13만 2천키로. 판매가격 1,349만원. 렌트 이력이 있는 것 외에는 무사고의 무교환으로 관리는 깨끗하게 잘 되어 있었어요. 부인승 디젤 럭셔리 등급의 흰색 차량이었습니다. 다음 차 볼게요. 이번 차량 19년식 주행거리 14만 7천키로. 판매가격 1,349만원. 검정색 차량입니다. 용도변경 렌트 있어요. 사고는 없고 도어, 리어헨다 이쪽 교체했고 후두, 판금 있습니다. 미세노유는 없는 차량. 교체 이력이 좀 있죠. 두건 교체했습니다. 시트 컨디션 좋구요. 오토 슬라이딩 도어. 뒷좌석 트렁크 모습. 내비게이션, 후방 카메라. 블랙박스 설치되어 있어요. 타이어 트레드 좀 남아있습니다. 휠 깨끗하구요. 요런 옵션 가지고 있네요. 앞좌석에 운전자 성만 통풍 시트 들어가 있습니다. 19년식 주행거리 14만 7천키로. 판매가격 1,349만원. 렌트 이력이 있었죠. 무사고 차량인데 교체권은 2개 있었어요. 무인승 디젤 럭셔리 등급의 검정색 차량이었습니다. 다음 차 볼게요. 이번 차량 20년식 주행거리 6만 8천키로. 판매가격 2,790만원. 흰색 차량. 용도 변경 렌트 있어요. 사고는 없고. 프론트엔더 요기 팡금한 건 있습니다. 미세노유는 없는 차량. 렌트 이력을 제외하곤 무사고에 무교환 팡금한 건 있습니다. 내비게이션, 후방 카메라 어라운드 뷰. 시트 컨디션 좋습니다. 깨끗하구요. 오토 슬라이딩 도어. 차선이탈 방지, 후축방 경보 옵션 들어가 있어요. 뷰얼 선루프, 건동 트렁크. 시트 컨디션도 좋습니다. 앞좌석에 열선 통풍 시트 양쪽으로 들어가 있고 전자파킹, 브레이크, 오토 홀드 기능. 차키는 하나 보이구요. 타이어 휠 깨끗하게 관리 잘 되어있네요. 1인 장기 렌트 이력이 있어요. 무사고에 무교환으로 관리는 깨끗하게 잘 되어있습니다. 뷰얼 선루프에 드라이브 아이즈, 베이지 시트에 어라운드 뷰, 슬라이딩 도어, 옵션 상태도 너무 좋았죠. 20년식 6만 8천 키로 판매가격 2,790만원. 위무진 7인승 가솔린 프레지던트 등급의 흰색 차량이었어요. 다음 차 볼게요. 이번 차량 19년식 주행거리 22만 2천 키로 판매가격 1,530만원. 흰색 차량입니다. 용도 변경 없어요. 사고는 없고 도어, 여기 팡금한 건 있습니다. 미세노유는 없는 차량. 렌트 이력이 없습니다. 무사고에 무교환 차량인데 주행거리가 좀 있죠. 22만 2천 키로. 시트 컨디션 좋고요. 후방 카메라. 내비게이션. 앞좌석에 열선 통풍 시트. 양쪽으로 들어가 있고 차키 2개 보이네요. 뒷좌석 트렁크 모습. 전동 트렁크, 오토 슬라이딩 도어, 블랙박스 설치되어 있습니다. 타이어 트레드 많이 남아있어요. 힐도 깨끗하고. 렌트 이력은 없었습니다. 무사고에 무교환으로 관리 잘 되어 있었는데 19년식 주행거리가 22만 2천 키로. 이게 좀 많죠. 1,530만원. 무인승 디젤 노블레스 등급의 흰색 차량이었습니다. 오늘은 이 차 마지막으로 영상 마무리할게요. 오늘 보신 차 중에 마음에 드시는 차 있으셨을까요? 꼭 차량 번호와 함께 위에 있는 번호로 연락주세요. 항상 친절하게 안내해 드릴게요. 굿모닝 총각들이었습니다. 더 좋은 차 가지고 다시 올게요. 안녕.